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무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투자로 괜찮은 물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여기가 북구 침산농입니다 침산농 매물 참 귀한데 오늘은 바로 침산농 여기 침산내거리 앞에 나와 있어요 침산내거리는 지도로만 봐도 이쪽 동네가 주변 배우세대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배우세대는 약 6, 7천 세대 정도가 침산내거리 주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건물은 이 도로변 도로변에는 전부 다 학원 그리고 병원 등등 의원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 도로변에서 바로 한불역 뒤편에는 먹거리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도 물론 포차가 포장마차가 임차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주변을 둘러보고 그리고 현재 건물에 속한 곳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또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다가 재개발 목적으로 보상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실 분들 그런 분들도 오늘 건물 참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침산내거리에서 바로 여기 대로변 한 블록 뒤편에 들어오면 전부 다 상권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길라인으로 더샵 프리미엘 아파트 주상복합이죠 그리고 화성파크 드림도 이어지는 길목인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아파트 이 아파트도 아파트 상가가 오늘 건물 앞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 상권 그리고 주변 배우세대 항아리 상권이 골목골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오늘 이 건물은 10층 단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수산 호차가 이렇게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 120만원 임차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281제곱미터 건물은 91제곱미터입니다 대지 9평수 한산시 85평 건물은 약 27평입니다 2013년 5월 27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입니다 대출은 4억 있고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인수가 7억 8천의 인수가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재개발 예전이 아니죠 불과 작년 저작년에만 해도 동네를 개발하겠다고 시끌벅적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아파트 경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대구 아파트가 지금 어떤지 참 다 아실 텐데 여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회사 측에서도 요즘 분양이 안되고 하니 사업이 잠깐 멈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물건을 내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면 뒤쪽에도 전부 다 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샵, 프리멜, 지금 주상복합 신축현장이고요 그리고 옥석타운도 건물 바로 마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는 화선파크 드림 여기 또 프리멜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오늘 건물은 더욱 공실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평당 지금 1,400정도 1,400정도 지금 건물 평당 가격이 측정이 되는데 재건축, 신축하셔서 상업시설로 쇠를 놓거나 직접 상가주택으로 지어서 거주하실 분들도 지리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 건물 한번 눈여겨보시고 직접 이렇게 둘러나와 보시면 오늘 건물은 정말 투자 한번 해볼만하다 오늘 건물은 내가 부시고 지어서 정말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만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